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해? 왔어? 아니, 나 오늘 못 가게 됐어. 못 가게 됐어? 나 오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 가. 있잖아, 내가 못 가가지고 선물을 하나 맡겨놨어. 거기서 한 번 더 믿는 거지? 안 믿어, 안 믿어. 어떻게 친하게. 거짓말 못해, 거짓말. 다 도착했을 시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. 오빠, 나 못 가. 아, 뭐다. 그래. 왜? 네, 눈치챘습니다. 이거 못 봤어? 어? 이거 못 봤어? 뭐야, 이거? 차, 차야, 차. 아, 이거. 살랑이기 두고 숨어있을 생각이었어? 아, 너무 웃겨. 뭐야? 이거. 이거. 이게 좋은 사람이야. 무슨 차? 사무늬차. 아오. 내조, 저게 내조거든요. 네. 운동이 다 하는 것 같아. 컨디션 좋고. 하나, 둘, 셋. 아이고. 엽서까지. 뽀뽀 보이는구나. 아, 아. 이거 죽을라. 지금 숨이 하나 더 있어. 오케이. 뭔데, 숨이 하나 더. 응. 숨이 하나씩. 헉! 여자친구의 표정. 오 나왔다. 어어? 아이씨. 어어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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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이씨. 아이씨. 아아. 아아, 저 진짜 연인. 다 보고길래. 다 보고길래. 다 보고길래. 여자가 안기면 남자가 머리카락 만져주기 참 좋대. 머리 쓰나듬어 주는 거. 그래요. 우린 이렇게 해야 돼서 내가 더 크죠. 아 진짜 예쁘다. 또 헤어지기 싫나보다. 응원해주러 찾아오고 그런 모습이 정말 되게 감동받아서 엄청난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.